날이 났어요. 네. 오는데 힘들진 않았어요? 아 날이 났어요. 하나도 안 힘들었어요? 기뻤어요? 네. 기살됐어요? 네. 제 노래 들으면서 왔어요? 네. 아주 잘했네. 아 근데 제가 혼자서 음악방송은 처음인 거 같아요. 러블리즈 활동할 때 다 포함해서 솔로 앨범을 이제 다른 편사에서 뵙기 때문에 음방을 이제 졸 생각이 없어서 안 하다가 이번에는 분들이 저는 제일 많이 하는 거예요. 개인은 왜 음방을 안 해? 왜 춤도 안 추고 왜 앨범으로도 약 내고 왜 이렇게 출발 내고 그런 뭔가 이야기를 많이 해줘서 이번에는 뭔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무조건 해야겠다. 그런데 이렇게 심플링 앨범에 나오고 있어가지고 저도 걱정을 많이 하는데 막상 이렇게 형님들 옮기종기 모여있는 거 진짜 귀여운 거 알아요? 모른지 본인들은 근데 내가 이렇게 보면 이렇게 다 러핑을 들고 있는 모습이 너무 귀여워요. 저는 그 모습을 다시 보니까 어떤 힘도 생기는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밥은 먹었나? 못 먹을 건가? 전매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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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콩나물 콩나물 굉장히 그 가득 괜찮고 엄청 푸짐하고 고소하고 맛있잖아요. 저 며칠 전에 아침에 뮤지컬 가기 전에 너무 눈이 일찍 떠진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햄나물 국밥 시켜가지고 먹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맛있게 오는 기억이 있어서 에너스도 햄나물 국밥을 도전해봐요. 네! 너비한 머니 봤어요? 네! 눈물 나잖아요. 네! 나도 진짜 모르는데 뭔가 우리 무대가 슬프진 않았어요. 정말. 그냥 뭐 맨 찾아왔으니까. 근데 뭔가 이제 중간중간 이제 팬분들 오영화 하시는 분들이 몇 명인데 우리 작품인데 오! 그게 진짜 너무 나오니까 웅룩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다를 곳이 있지만 어떻게든 한번 해보자! 해보자! 그런 얘기를 정말 끊임없이 하고 있다는 건 알고는 없었잖아요. 옛날부터 계속 아 이번이 10주년이니까 한번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갑자기 눈이 다 초롱초롱했어요. 갑자기 초집중! 이런 얘기를 계속 끊임없이 나누고 있으니까 저 또한 정말 러블리너스 엄청나고 좋은 소식이 있기를 정말 기도하고 있거든요. 이너스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 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다들 각자 묻는 신에게 다 종교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리고 열심히 얼마나 다에 달하고 있으니까 우리 정말 또 그때 딱이 만나서 우리 생길 수 있게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제가 열심히 이제 제가 4 4 4 4 4 4 4 5 6 4 5 6 내 마음으로 공개가 됐어요 내 마음으로 공개가 됐고 다른 마음으로 공개가 됐고 열면 마음으로 공개가 됐고 공개 안 된 것 같아요 아, 그것도 공개 안 됐고 하나 더 있는 것 같아요 아, 그것도 내가 말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먼저 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것도 뭔가 리너스가 엄청 좋아할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너무 많이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슬슬 공개될 때가 됐으니까 슬슬 공개될 때가 됐으니까 아, 그 왜 리너스는 제법 챌린지를 안 찍어줘요 아, 아니야 남남여여로도 찍어도 된단 말이야 부모님이랑 찍어도 돼요 지금 내가 누가 랜덤으로 뽑아서 하면 안무 알아요? 진짜? 한번 해봐도 돼요? 챌린지 한번 해볼게요 한 번만 해봐요 한 번만 해봐요 자, 그러면 선착순이에요 손 빨리 드는 사람이 저랑 챌린지 찍는 거예요 대신 기회가 한 번뿐이니까 인강적으로 자기를 안무 아는 사람 한 손 들을게요 자, 하나 둘 셋 하면 되는 거예요 자, 하나 하나 둘 네, 반 셋 셋 네, 여기 예스, 아이 예스 해주시는 분 무대에서 할까? 안무 알아요? 저 맨 처음에 여기 서서 제가 그래, 그래 우리 자, 언제 뜨는데 그래도 이렇게 심블리 케이팝 이런 거 자리를 만들어주셔서 이렇게 민호스 의자도 편하지 네 좋은 곳이야 이것 그래서 이렇게 편안하게 만나서 너무 좋았고 우리 이제 앞으로 대텐데도 볼 수 있고 회원님한테 9월까지 계속 쭉 하니까 그냥 앞으로 자주자주 만나면 좋겠어요 오늘 월요일인데 시간되서 와주스의 민호스 너무 고마워요 안녕 챌린지 찍어줘 무대에서 너무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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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